예술 20렙 최고 28렙 건설 수리 17,17 연구도 거의 다 돼가고 좋은데? 오우 수상 부츠? 나 근기생충이 없어져야 돼 그게 다른 거 같아 이 전까지는 이거 힘들 거 같아 아씨 해배요 이 야망이 또 왜 이러신다냐 오우 뭐야 아 야 쉬어 오 마이 갓 오이씨 아또또또또 어우 방화보호막 보호막 보호막 이게 바로 보호막이다 플라스틱 개꿀 부품 개꿀 오케이 내 아침에 잡아야지 야 뭐야 뭐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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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야겠다 저걸 빨리 잡아야 레고를 데려오고 야크 아줌마 위도우가 필요하다 실바나스 칸타 스나이퍼 스나이퍼 몇 명이면 돼요? 육할매를 못써서 그게 좀 극히한데 뭐야 왜 어떻게 여기까지였지? 어 뭐야 아 야 씨 뭐야 갑자기 칼로 전화하는거 봐 트럼브 데일 구우라고? 트럼블로 정리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잠깐 실버한테 켰는데 켰는데 뭐야 쟤 어 잠깐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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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전화하는거 힝 흠 헨디핏이 절로 오는데 야 이거 칼매 이거 칼매 잠시만요. 빨리 제압해. 빨리 제압해. 할머니 구조해야지. 잠시만요. 전기로 응급 중? 워우 워우. 아, 머리 맞음. 호우, 호우 잃었어. 호우. 지옥화연포? 안 돼! 정신이 그냥 인간사냥. 앞쪽으로 불러와야 될 것 같고 애들을 다 배치시켜야겠다. 잠시만요. 다 불러야, 다 불러야 되고. 후아나 불러야 되고. 까줌마. 실바. 헌터 부르고. 스읍. 파피가 전투를 못하는구나. 파피정. 위도우. 오면, 오는, 오는 순간에 녹여버려야돼. 절로는 안 돌아올텐데. 다치면. 둘에 한 명이지. 둘에 한 명이지. 뭐야. 언제 왔대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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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할머니 제압해야 되겠다. 오케. 괴인방어하기 3급. 누우면 쏠 수 있잖아. 일로와, 일로와. 너도, 너도, 너도 와야돼. 지금 이거 잡아먹으려면. 스읍. 거리가 너무 멀다. 수고하나 도망치고 있대. 인게 싹! 내 목하밧이. 내 목하밧이. 위도우 누웠다. 파트를 어찌할 수 없다. 계속 맞는데? 부엉. 부엉. 스읍. 계속 맞는데? 부엉이 구조해. 가위가. 사이오맨. 샤오미야 데미지 있나, 얘네. 오. 내 극조포탑. 자자, 포탑 퍼진다. 세 칸인데 세 칸인데? 발전경속중?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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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저 부시는거 봐 모카바이스 타고 있지만 빨리 제압화 하고 나갑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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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꼬비 오우! 오마이갓 템이 집어서 세력 각은 좋은데 야 맞다! 헉! 나 그 생각을 못했지? 3단 로켓 그걸 쓸 때가 온 것 같다 그 생각을 못했어 내가 1% 남은 3단 로켓 그래 그게 있었어 거의 다 왔다 지금 3단 로켓을 쓸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 올빼미가 체력이 1렙이네 1렙으로 쓸 수 있을까? 이제야 문전이지 아래층에 있는 것 같은데 로켓이 3단 로켓 그거 없어졌나? 뭐래됐어? 여기 있다 있다 1%짜리 답은 1%짜리다 올빼미가 올 때까지 버텨야 돼 일단 답은 그 다음에 사격각을 주지마 그게 핵심이다 들고 오게끔 만들어 일단 대리적 자동문 공격 중 빨리 와! 들어온다 빨리 와! 아야야야 어무 어무 못했대 여기 나먼지 보자 빨리 와 올빼미 아아아아 오우 쉣 발사아! 버텨라 얘들아 3개 3개 맞으면 안 돼 아차차차차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막을 각이 나오긴 해 부숑부숑부숑으로 각 봅시다 강력합니다 역시 좀더 잘 쏘는 애 올빼미 오른쪽에 총상 입어가지고 느려 지금 아 미치겠네 가장 가까운 애가 없는 팥순이? 답은 팥순이다 자자자자 자자자자 3칸 떨어져야 돼 뒤에 뛰어 팥순이 뛰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포탑을 이번에 폭발물을 쓰나요? 부품 많이 들어갔는데 좋아 좋아 한번 버텼어 좋아 발사아! 안 돼! 야 씨 한 발 한 발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 로켓이 3단 로켓이 저게 가장 빨리 있는 건가 하나 더 있는데 3단 로켓 내가 알기로는 하아 하아 빼미한테 시켜야겠다 룰빼미도 느리긴 한데 그래도 얘가 빠를 것 같아 느리면서 빠른 그런 상황이지 포탑을 쓸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 씨 빨리 실용해 여기까지만 오면 쏠 수 있어 일단 저장해봐 일단 저장해봐 아 우리 포탑을 강제 공격해서 시간을 번다 그것도 괜찮아요 얼마 나왔지? 4월에 내려 들어옵니다 발사가 안 돼 발사가 안 돼 와이 아 아 아 어디서 쏴 야야야 아 나 진짜 어디서 쏘냐고 뒤로 가자 차라리 뒤로 쟤 쏠깍을 만들어줘야겠지 왔다 왔다 오빼미 오빼미 너 네 한 발에 모든 게 달려있어 쏘 오빼미 아 아뜨 ул 발사아اóg 오 마이갓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 아 렉올랐음 자동부터 작동시켜야되는데 전력이 없어 전력이 없어 전력이 이거 내가 쭉 빼야되 쭉 빼서 싸우면 될거같아 사거리가 사거리가 떨어지기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켓으로 좀 이득을 보고 뭐 한빨이 줬어? 하하이 참 아 이거 전원 어떻게하지 전력을 저쪽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방법 있을거같은데 켜봐 이거 켜고 딴거 전력을 끄면 될텐데 오케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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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들어왔다 포탑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포탑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포탑에 전력 들어왔어요? 재빨리 녹여버려요? 화력이 달려요? 쇼쇼 한개 한개 쇼쇼 다시 발사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해제. 화재! 아! 포탑 갓. 포탑이 있어야 돼, 역시. 아침에도 수리해야겠다. 대신 여기 전력 다 나갔어, 여기. 전기로 하고 여기 다 나갔어. 개이득이긴 하죠. 수술해버려. 수술해버려. 다행히, 3단 로켓 안 써서 다행이다. 오. 그나마 포탑이, 3개가 화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갔네요. 여기도 나갔네? 재봉작 없대? 전력이 대체 얼마나 나간 거야? 그러고보니, 여기 전력은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지? 아, 전력이 없다고. 연결이 안 됐구나. 뭐야? 갑자기 들어왔지, 전력이? 어디가 또 나왔나 본데? 어디가 또 나왔나 본데?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워방향적이 있어요, 지금. 부품이 8개인데, 이거 센터피드 분해하면 부품 나오니까, 아마도,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불빼미한테 근거리무기를 줘야 돼요, 지금. 아니면, 방어구를 떨고든지. 죽창 하나 있지 않나? 근거리무기 여기 하나도 없냐? 근거리무기 하나도 없네. 포탑 오프해놔야겠다. 강제 세격 지금 가능하지 않나? 안 되네. 이거 뭐야. 급조 포탑의 세격 18% 사수 79% 무기 77% 대상급 200% 엄폐 85% 화강한 벽이 15%만큼 방어. 그래도 벽을 다 닫으니까, 일로 오네, 그치? 분해! 전기료가 있어야, 저거 하지 않나? 아, 기계 작업돼서 하는거지. 파티! 파티 피플! 어, 파티갓 파티갓 파티갓. 파티 좋았다. 파티를 왜 여기서 해요? 뭐야. 야야야야, 잠깐만. 너무 과, 과한데 여기. 아, 뭐야 저기. 고시원 파티야? 몇 명 있는거야 여기. 다 일로완. 아, 실바만 파티 못하잖아. 자, 실바도 파티 참여하자. 식사부터 일단 먹고. 파티 끝났다. 아, 실바 파티, 파티 보너스 못 받았어. 아, 실바는 그냥 괜찮아. 노칼매랑 부엉이. 아, 저기서 하니까 저게 안되지. 아, 짜증나. 아, 수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센터피드, 분해하면은 또, 괜찮고. 레골라스에게 예약됨. 오케이. 골라스 좋아. 레골라스 좋아. 들고 갈때도? 야, 4중 보안 시스템. 어마어마하다. señ Quer 제발 relig. 됐다. ca 시스템이 목적을 팔드 alcool 어색에 아 누움이씨 하지말래 너 오케이 이걸 먼저 해야지 적에 돌아가야 지금 다 되는데 됐다 그리고 전력이 끄고 오케이 포탑을 껐는데 전력이 모잘라? 포탑을 껐는데 전력이 모잘라? 힌포는 파티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왜 쓰레기냐 축전지도 축전지인데 아 여기 연료가 없네 아 저기 발전기 하나 나갔구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이게 어마무시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발전기 하나 해체해서 그래 발전기 하나 해체하자 부품 두개 먹죠 어차피 저게 안되니까 부품 여덟개니까 차라리 이걸 순식간 해체한 다음에 저걸 지워버린다 냉장고도 아까 나갔지 않았을까 부패좀 했어 부패했어 조금 살짝 부품조릴때는 부품을 84개를 먹네요 기가 막힌 태양열 5개 축전지 10개 까방하다 이거 태양열이 부품 몇개 먹으면 돼요 답은 부품이야 부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3개 어차피 여기가 태양열 이거 그거 안되고 저기 뭐야 건물을 못지으니까 여기다 짓는게 맞는거 같아 태양열 4개를 여기다 짓자 어때요 자리 괜찮죠 여기다 몰아지을까 지열발전기 옆에다가 이거 터지면 같이 다 터질텐데 관리해주면 되겠네요 해 뜰때만 그러세요 당연한거 아니야? 해가 안떠는데 하면 안되잖아 그럼 필요없어 사이도 잘 안 걸렸어요 뱅이 시간이 너무 많이 안 걸려요 넉넉히 좋아해요 땡초로 내가 과일한거에 해냈는데 이내면 연주하는게 연주하는게 나를 강한다는게 다가오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